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논문 제본 다 봤고 학교에 제출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가볍고요. 아 조심히 앉아네. 너무 웃겨요. 요 거리 보이시죠? 정들어왔던 이 언덕이 여기로 이렇게 변했는데 요거 타고 올라갈 거예요. 드디어 정들어왔던 이 장소도 이제 고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무리하러 이동하고 있어요. 엄청 힘들었는데 주마등처럼 많이 지나가네요. 드디어 감기 무량합니다. 여기가 제가 자주 지나갔던 장소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에서도 고민했어요. 이해랑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해랑 여기서. 여기로. 여기 계단도 많이 보이시죠? 여기도 엄청 다른데. 이제. 과거가 되었고. 수업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여기 편의전도. 엄청 많이 갔는데. 문화반도 많이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엘레베이터 여기로 조교시절 엄청 엄청 다녔어요 얼음이 터졌나보네요 얼음이 터졌나 물이 터졌나? 얼었네 여기가 원래 커피숍도 있고 몸숍도 타고 다 그랬는데 다 바뀌었어요 그쵸? 맨날 바뀌어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엘레베들이 다 이제 추억이 되어야지 추억 짠 여기가 졸업식 때 수식을 장소인데 코끼리 통산입니다. 여기 전방에 보이는 데가 중앙도조관입니다. 드디어 제출하러 다 왔네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제출이 끝났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모든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쓰기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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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